뭐 하려고? 오늘은 무려 138만 조회수를 기록한 식혜요. 뭐야, 유튜브 할 거야? 그려, 박막례 할머니꺼. 그래서 그게 뭔데? 막렉스 호박 식혜랑 막렉스 일반 식혜. 어디서 샀어? 팡견백 같으면 팝업에서 팔더라고. 거기는 왜 간 거야? 거기 돈가스 맛집 있거든? 됐고, 얼마야. 너 안 뒤집고 갈게요. 호박 식혜 8,500원, 일반 식혜 8,000원. 뭐야, 왜 그렇게 비싸? 양이 많아? 빌악 식혜가 340ml에 1,400원이니까? 됐고, 누가 빌악 식혜 물어봤어? 그거 좀 있어 봐봐. 양이 대충 2.2배니까 3,088원에다가? 야, 이게 36%나 비싸다잉? 백화점에서 파니까 더 비싸겠지. 아, 수수료. 들어있는 재료는 다 국산이야? 이 엽기름에 호박이 맵쌀에 설탕가정 다 국내산인데? 됐고, 쌉소리 그만하고 먹어봐. 대답해도 이러려. 이봐요. 원샷 잘해. 맛은 어때, 일반 식혜부터? 단맛이 과해지 않고 감칠맛 되게 좋다잉. 호박 식혜는 맛이 좀 특별해? 아니, 뭐 되게 특별할 건 없는데 호박 향이 나지. 둘 다 당도는 어느 정도야? 에이, 내가 깊게도 아니고 새바닥에 내면 이건 몇 불익수? 됐고, 빌악 식혜보다 달아, 안 달아? 먹어봐야 알지. 야, 빌악 식혜가 이렇게 담고 오늘 처음 알았다. 그래서 또 사먹어, 안 먹어? 호박 식혜는 다 먹으면 한 번도 사먹고 싶긴 했는데 며칠 안 팔걸?